지진학자, 화산학자들도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곧 일본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것이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만 아직 후쿠시마에서는 이러다 할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없습니다. 왜 후쿠시마는 조용한 것일까요? 재작년 2월과 작년 3월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했던 후쿠시마 앞바다는 현재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조용한 것일까? 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저소까지도 과연 조용할까? 지진과 화산은 날짜와 지역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지진을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지진학자들은 날짜와 지역을 조사하여 지진을 미리 예측해내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기상 예측이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태풍 집중 후 폭설 등에 대한 예측을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빅데이터 역시 과거 지진이 발생했던 날짜들과 그 지역 그리고 지진 규모를 빅데이터화하여 AI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주요 지진 발생 지역인 후쿠시마는 어떠한가? 빅데이터를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은 곧 발생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쿠시마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계면 연 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자연재해 없이 아무런 지진 없이 이대로 그냥 조용히 후쿠시마는 고요한 채로 지내게 될 것인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말하기를 후쿠시마 바닷속은 현재 곧 터질 대지진을 스탠바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쿠시마는 곧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가? 어제 3월 16일 후쿠시마 반다이산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106회 발생하였으며 역시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아즈마산에서 오늘 오전 오전 9시께 화산성 미세진동이 관측되었으며 이 화산은 얼마 전에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아즈마산은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하게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둘 다 화산성 지진이 증가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건입니다. 후쿠시마 반다이산은 작년 12월에 화산성 지진이 하루 동안 780회 발생. 하여 관측 사상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인근 아즈마산 역시도 3월 12일 화산성 지진이 107회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제 3월 16일 오후 3시 후쿠시마 현 아이즈에서 규모 2.6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17일 저녁 9시 30분 현재까지 유감 지진이 현재 일본에 없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후쿠시마 현 아이즈의 지진 이후 지진이 멈춘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 어제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현 아이즈 인근이 바로 화산성 지진이 최근 폭발하고 있는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입니다. 후쿠시마 현 아이즈와 후쿠시마 현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은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는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